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봉을 휘두리는 집안의 실세 수현역에 보냈는데요. 먼저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. 하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다음은 진성규 배우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한국계 볼레도로인 통역사 빵식역의 진성규 배우님입니다.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. 네 하트 네 감사합니다. 네 다음은 류승용 배우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집안에서도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대상 전직 양부국가대표 진봉역을 맡아야 돼요. 네 네 그대로 서 계시면 나머지 두 배우님 오셔서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바로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. 네 다 같이 하트 한번 할까요? 네 네 그리고 흥행의 할을 쏘는 포즈도 하나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팔 네 네 그리고 파이팅하는 포즈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우! 하우! 네 기다리고 계시면 감동의 입장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. 네 네 다 같이 제가 아마존 할 명수 외치면 다 같이 파이팅하고 외치도록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영화 아마존 할 명수 하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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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기자간담회를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영화 아마존 할 명수는 10월 30일 개봉합니다. 기자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두 분은 이미 이제 호흡을 나눈 작품이 있어서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티키타카가 너무 잘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발생한.. 절대 인정성 안 된다! 알겠나? 에포이 보라게 해 해이! 하우! 하우! 하우!